어? 장인클럽에 있어? 아 장인클럽이구나 자 역시나 다이아 이상은 없어요 역시나 역시나 다이아 이상은 어 역시 제 시청자가 무슨 다이아겠습니까 까 제넌 오빠 다행이다 제넌 오빠라는 애가 오른쪽에 있어서 다행이야 야스오는 괴물챔 아니에요 야스오는 괴물챔 아닙니다 야스오는 파충류 파충류의 파충류고 야스오는 인간챔도 아닌 자 이거 벤시킬게요 괴물도 아닌 파충류 스트레스 괴물이에요? 스트레스 유령 아니야? 괴물이야? 아 괴물이구만 오케이 괴물 유령 아니야? 사진 아니야? 사진? 아 괴물 맞아?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인간 원딜 파이브 원딜 대 자 괴물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기 존나 괴물처럼 생겼으면 괴물이긴 한데 코구모는 애벌레야? 잠깐만 약간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랭간 야 아 이렇게 어? 코구모 괴물 맞아 자 네이버 지식인의 처분결과 코구모는 괴물이 맞습니다 코구모는 여전히 말자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구모가 지나간 것을 남은 폐환한 나다리 그 면적이 늘어가고 있다 이 괴물이 자 보이죠? 이 괴물 지식인에서 괴물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코구모는 괴물로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거 파이브 원딜이 쟤네 조합을 이길 수 있을까? 미드가 누구야 미드가 초과수구나 제넌이 형 정글로 없어요 페인이 정글이잖아 원딜은 할게 없음 근데 우리가 탱커가 없어가지고 되려나? 우리가 AP가 없어서 질 것 같은데 제넌님 내가 AP 가라고요? 오케이 오케이 AP 갈게요 진작 말아야지 출발 AD 룬인데 뭐야 용 그 뭐죠? 용 사냥꾼? 있지 어 얘 얘 존나 못해 아 평캔 아 뭐야 평캔 왜 이래 조심하라고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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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야 깝소 뭐야 뭐야 저기 있어? 어 야야 얘들아 야 얘들아 조져 야 야 왜 이리 세 야 얘들아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왜 이리 세 야 얘 전멸도 있었어? 아니 전멸도 있어? 아니 얘 전멸 있어? 아 나 전멸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전멸 있어? 아 뭔데 왜 전멸 안 빠졌냐 얘 베인은 전멸 썼는데 베인은 왜 쟤는 전멸이 있어 아니 나 전멸 없을 줄 알고 여기로 넘어갈려야지 이거 베인 처음에 말리면 힘들텐데 오케 오 땄어 오 어떻게 땄대? 뭐야 징크스가 징크스가 랭가 바르는데 아 뭐 이리 세 아 살았다 오케이 나이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구만 괜찮아 난 얘네가 방풀 안 할 거라고 믿고 있는다 야 솔직히 내 실력으로 방풀 할 거냐? 어 내 실력으로 너를 방풀해서 이기고 싶어? 그렇게 이 새끼들 양심 있어 없어 아하 아 저 따고싶어 아 따고싶어 저거 킬각인데 왠지 카딕스 올거같아 카딕스가 너무 잘컫었는데 6렙에 되면 한번은 한번 깝쳐보자 뭘 빠개 이 새끼야 뭘 빠개 뭐야 아씨 미야 안치나 아 아 형 아씨 극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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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고 안보고 그래 받은거같은데 자 안보고 안보고 그래 받은거같은데 아 깜짝 놀랐네 아 아 아 뭐야 확실히 탑이 원딜이어서 갱이나 루밍 다니면은 아 아 아 뭐야 또 왔어 아 이치마 맨날 몇번 오는겨 아 진짜 아 진짜 몇명이와 아 아 아 진짜 아 세 명이 오냐 아 아 하나만 있어서 아 진짜 너무해 몇 병이 오는겨 아하 진짜 아 너무하네 그렇지 후우우 ambos 굿 어 대략 대략 요깄따 대략 요기요기 뒤에 어 나이스 타워 타워 나이스 어 이 새끼 지금 몇번 오는거야 바루스인데 시야석을 올리고 있어? 어? 이새끼 템 뭐야 이거 주문도둑검 주문도둑 주문도둑검 뭐야 아 또 오는거 아니야 이거 허락을 안해주시면 다시 지워야되지만 어 이제 랭가가 지네? 랭가가 이기네? 어 뭐야 아 고마 와라 고마 와라 진짜 나 블루 언제 줘 뭐야 이새끼 소리소문어무씨 먹고있어 아니 블루 왜 안줘? 뭐야 왜 니가 먹어? 야 미친놈아 어 니가 왜 먹음? 어이 뭐야 베니 캐리아인데요? 질실 저 여는갈건데 미친놈인가? 아 마나만 있었으면 이거 가는데 마나만 있었으면 가는데 이거 아 마나를 야야야야야야야 바보냐? 방생! 와 우와 와 진짜 너네 소름끼친다 출발 잡았나? 잡았 오케이 잡았고 오케 블루 아 이런 의미였구만 블루를 일으켜주려고 좋앗 줏앗 표사기 등신님 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 세개 좋았어 궁 하나쓰고 CS 세개 만은 뭐 나스 굿 쏘 쏘 쏘 쏘 케이틀린만 죽었네 얼마나 바루스가 케이틀린 버리고 야 이제 이거 이제 징크스가 안된다 랭가한테 안되던데? 야 탑 바텀 스왑해 고고고고 나이스 잡았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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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뭔데 나 50만 먹어 아이씨 아이씨 이 CS 내꺼야 내꺼야 이거 카라님 고맙습니다 야 이제 이제 아예 안됐나 탑은 야 스왑해 야 이거 답없어 어우 이 스킵 무빙 치까야지 아 이거 랭가가 그냥 학살하고 다니는데 도망가 이거 왠지 죽일지도 내가 봤을때 이거 먹고있어요 이거 먹고있으니까 여기에다 궁을 이렇게 날리면 낭비할 시간 없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으악 으악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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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으악 으악 고고고고고 아 이거 베인새끼 하는게 없어 어 이 새끼 포지자야 설마 어쩐지 이런 휘발 어쩐지 어 아 또 왔어 또 왔어 아 장난해 뭐야 뭐야 저 새끼 뭐야 뭐야 설씨 어 오케이 오케이 크흐 쭈댔다 어 살았어 이걸? 이걸? 어어 이걸 살았네? 어 그니까 쓰레치 미드에만 있는데 나 바루스 미드 처음 올라오는거 같애 어 뭐야 어 오 오 오 오 오 트 트 트 트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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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렉 걸렸어 기다려봐 이거 마우스 불량이라서 그래요 됐다 됐을거야 아 뭐야 하 깜짝이 깜짝이 꺼져가지고 미안합니다 아 뭐야 아이씨 방금 18년, 18년이었어요? 아하 내가 그런게 아니야 내가 그런게 아니야 와 나 데미지 세다 근데 그렇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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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크스야 이거 봐야지 아니 아니 지크스야 이거 봐야지 가자 가자 아 다 피해 다 피해 아 뭐 다 피해 야 오다 야 렉가 오다 아 제발 제발 바로 쏘놀려 제발 제발 아 제발 형 야야 루스야 루스야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마테라스 콩호 콩호 뭐냐 이거 콩호 콩호모 존자리인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어 데미지 봐 어 뭐야 punct 아 아 아니 이거 아 뭔일이야 이게 아 근데 왜 그분이 아이씨 이게 뭔일이야 아이씨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 아이씨 아 뭐 이렇게 다 누르고 다녀 아이씨 깜짝이야 놀랐잖아 좀 노크 좀 하고 와요 아 무슨 둘이 메뚜기야 메뚜기 카직스라고요? 아 정말? 단무지 오케이 오케이 짭 아니야 짭? 야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야야 고쳐봐 이길 수 있어 개 틀린 개나 줘버려 이길 수 있는 그런 헛된 희망은 일로와 일로와 아 아 형 아 렌가형 이것만 잡고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형 아 진짜 아니이 어 뭐야 아 아 피가 쭉쭉 다가 있어 아 뭐야 놀랐잖아 아 진짜 이씨 아 뭐야 아 못 태어나자마자 죽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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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난지 한 5총만 해 죽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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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야 뭐야 뭐 이래 뭐 이래 누가 와 개 아까워 헐 개 아까워 헐 개 아까워 호구모 아이 고마워요 아이 저기 그 컨텐츠 컨텐츠 할때는 아 제발 형 에이 어 어이구 카이스 의외로 약한데 와 와 말뚝딜 와 카이팅이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말뚝 박아버리네 아 진짜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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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아아 어딜와 어 못잡아 이 새끼야 이제 무빙 좀 해놔 얘들아 형처럼 말이야 얘가 왠지 쿨구멍 일 것 같은데 이거 어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형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진짜 느낌표 뜨면은 그냥 아 죽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아 어 어 아 아 뀨 아 아 으 으 으 으 으